자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첫번째 이슈 야 들어 들어 휴대폰 그만 보고 니 좋아하는거 좋아하는 얘기 니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자 오늘 제가 뉴스브리핑을 보시면 제가 아 그러니까 그 열두번째 무혐의 의견을 드디어 이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오케이 한거잖아 일단 근데 또 이것도 뭐 항고했다고 그러던데 민원연? 어 뭐 항고해도 상관없겠지만 아 근데 거기가 이성윤 고검장이 있어서 항고하면 그쪽으로 가나? 뭐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성윤씨가 언제까지 서울고검장 할 수 있겠어요 몇 달이나 할 수 있으려나 그리고 그 밑에 부장들이 이성윤 말 듣겠냐? 안 듣지 말도 안되는 것들로 지금까지 열두번을 끌어왔는데 아 대단한 얘기도 하고 있네 진짜 항고하려면 하세요 민원연 뭐 알 근데 민원연한 분이 사람들이 뭐 고발할 땐 그렇다 쳐도 고발할 때는 뭐 그러다 쳐 그렇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언론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들 편 언론이지 민주당 언론 지금 이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항고장 뭐라고 쓰시려고? 거기도 변호사가 있을까요? 뭐라고? 뭘 그러니까 그거야 결국 휴대폰 안 열었다 제가 휴대폰 안 열었다 자꾸 개소리를 찍찍찍 하는데 오늘도 박범계도 박범계 장관도 기술력 한계 때문에 아쉽도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내가 일부터 다 설명해줄게 다 설명해줘 아우 깜짝아 오늘 아침에 나한테 뉴스브리핑에서 한 번 하고 갔더니 또 하기가 싫다 갑자기 난 이렇게 한 번 하면 안 돼 어쨌든 자 봐 거기보다 훨씬 싸가잡게 할 거잖아 됐다 더 싸가잡지 어 자 근데 봐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의 내용이 이동재가 그렇지 이철한테 가서 야 이철 우리가 유수님이 잡아줄 걸 하나 주면 내가 너 쇼부 잘 쳐줄게 내 뒤에는 한동훈이 있어 이거거든 그렇지 결국 아주 간단하잖아 그래서 이철이 어머 무서워 이랬다는 거야 어머 무서워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떨려 이거거든 어 그렇지 어? 그걸 한동훈이 이게 이제 내용이야 간단해요 별로 안 복잡해 어 그럼 뭐야 강요미수가 무죄야 어 왜 미수냐면 실패했으니까 그렇지 무죄가 나왔어 1심에서 1심 무죄가 나온 순간 한동훈이 무혐이야 그건 왜 그러냐 음 한동훈이 걔네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동재한테 야 이동재 이 새끼야 너 시킨 대로 해 요거 했다는 거거든 그렇지 가서 저 유시민 저거 하는 거 하나 물어와 잡아와 공모했다는 거야 주범은 누구야 이동재야 이동재지 그거를 뒤에서 한동훈이 기획하고 그림을 그려줬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실행했던 이동재가 무죄야 어 그 한동훈은 뭐야 무죄지 얘도 무죄야 어? 뭐가 나와도 무죄야 내가 얘한테 가서 사람 죽여 시키 이랬어 이랬어 어 그렇지 살인의 공범이야 어 얜 무죄야 그렇지 그럼 내가 살인이야? 하하하하하하 야 그거 되게 재밌다 나 아무도 안 죽이고 그래서 무죄가 나왔는데 야 무죄야 야 성문아 칼이다 좋아 좋아 나 무죄야 저기야 뭐 무죄야 어? 근데 너는 살인죄야? 아니 뭐 이렇게 할게 야! 하하하하 살인은 무서운가 야 이거 재밌다는데 성문아 그분의 어디에 있는 점을 뛰어와 점을 뛰어와 하하하하하하 그 상해냐? 상해 점을 뛰어와 나란을 구애한 점이야 어 점 뛰어와 근데 안했어 안했어 나 뭐야 넌 점 넌 그렇잖아 난 무슨 얘기들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법적으로 보면 진짜 코미디거든 어? 공모가 없어 공모가 없어 공모가 그 순간 무죄야 어? 어? 그 순간 무죄지 어? 1층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계속 쥐고 이렇게 꽉 쥐고 있다가 어 박범계 장관도 원래 판사 아니었냐 아이씨 거기 박범계 장관이 배석판사 했을 때 사건이 3대 나라 슈퍼 사건이라며 그치 하하하하 근데 뭐 그래 1심의 배석이니까 주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래 봐주고 봐주고 어쨌든 봐 무죄야 근데 검사 그러니까 검사들도 아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공고관계 쓰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바보들이 어 무죄면 한동훈 그냥 그 순간 끝나는 거거든 그렇지 동재 풀려나고 어 이동재 풀려나고 근데 이 새끼들 계속 들고 오니까 휴대전화 보겠다고 자 휴대전화 어 이거 여러분 잘 외웠다가 어디 가서 말싸움하면 이겨요 그 좌팔들이 쓸때문이 개소리들 하고 다니거든 봐봐 아 웃겨 어 휴대전화에 한동훈 휴대가 아이폰이야 어 아이폰 녹음이 안 돼 녹음이 안 되지 그럼 한동훈 휴대전화에서 볼 수 있는 거면 내가 생각을 해보자 녹음은 어차피 안 돼 그렇지 통화내역 누구랑 통화하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근데 그거는 통신사 통신조에서 다 봤을 거야 그렇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나았지 이동재랑 통화했다고 이 번호나 통화했다고 이 번호 누구지 이동재네 윤석열이네 그렇지 다 했을 거야 예를 들면 그럼 뭘 보고 싶었을 거 같아 거기 나온 카톡 카톡? 텔레그램이야 그렇지 어 이거야 그렇지 근데 카톡이나 텔레그램인데 내용을 보고 싶은 거라고 봉헌했어 근데 봐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한동훈이가 예를 들어서 이동재야 이동재 너 시키 가서 이거 해 텔레븐 지시했다 쳐 그렇지 이동재야 너 남아있겠지 그렇지 이동재 휴대폰 어 회사 PC 어 다 털렸어 그렇지 포렌식해서 그렇지 거기서 다 봤을 거야 그럼 맞아 근데 왜 봐 내가 그 얘기를 한동훈 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더라고 뭐 한동훈 가족사진 보고 싶어? 와이프 누군지 말해줘? 사진 와이프 사진 여기 나와 변호사에서 내가 보여줘? 응 그걸 보고 싶어? 그러니까 뭘 보고 싶었을까 나랑 톡한 내용 보고 싶었고 내 거 줄게 어 야 너랑 톡한 게 있구나 나랑 톡한 게 많거든? 그거 보고 싶으면 내 거 줄게 내 거 줄게 내가 이미에서 취해줄게 내가 그렇지 희한한 사람들이네 그렇지 지들이 볼 수 있는 건 다 이미 가지고 있어 너랑 톡한 게 보고 싶나 보다 그럼 내가 준다니까 얘기해 이동재랑 한 거는 이동재 거에 다 털렸고 그래 나랑 한 거부터 준다니까 그리고 와이프 사진 보면 내가 사진 보여줄게 치면 나와 희한한 사람들이네 어? 근데 아직도 핸드폰 못 풀어서 그럼 뭐야 뭘 핸드폰 풀고 싶었을 것 같아 뭘 보고 싶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럼 고안에 나와있는 은밀한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 무슨 것도 뭐지 정답 어? 그럼 뭔지를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제 언론플레이 했겠지 그거 까고 그거 까고 언론플레이 했겠지 예를 들어서 뭐 봤더니 형님 저 왜 총장님 뭐 아직 출근해 어 어제 내가 술 먹어서 출근 좀 늦었어 그러면 근태위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하려고 어? 뭐야 총장이 30분 치각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려고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려고 뭐 하나 걸려라고 윤석열과 대화 내용을 보고 싶었을 거야 아니야? 그거지 아니야? 박 장관님 보시고 계실리도 없겠지만 아니세요? 그렇지 맞잖아 어? 아니야? 휴대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지 어? 니카톡하고 머리가 나쁘면 쓰지는 말고 쓸 거만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머리 좋은 사람 도움을 받든지 이게 지금 이것만 딱 들어보시면 한동훈 무협의 진작 나왔어야 되는 거라고 충분히 알 텐데 그렇죠? 휴대전화를 왜 비밀번호는 안 알려주냐고 지랄 옌병들은 하는데 어 추미애 장관은 법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 법 만들면 그 다음날 위헌이야 이거는 헌법자재판장을 김명수로 19명을 깔아도 위헌이야 이거는 나는 추미애 장관은 되게 멋있는 거 같아 헌법자재판관은 김명수 권순일 김명수 권순일 노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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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9대0 위헌이야 아 그렇지 어 이거는 자기 부재의 권리에 기본적으로 자기 부재를 부여 입증은 입증은 묵찰이 하는 거지 이거는 헌법상 권리야 그렇지 여러분 어이 지금 민주당 지지자 문제 들어올지는 없겠지만 조국이 검찰 수사할 때 처음부터까지 묵비권 행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권리라고 그랬지 권리라고 그랬지 한명숙 장관이 재판에서까지 묵비권 행사할 때 뭐라고 권리라고 그랬잖아 탄압 받는다고 그러고 어? 그렇지 그거를 선출했던 이재명 전 후보가 예전에 어떤 영상보면 히힛 떼잖아이가 걸리면 뭐 아이팜 버려야 됩니다 아 그렇지 버리라매 그건 뭐야 그건 뭐야 그러게 자기 재물손개니까 괜찮아? 어 내꺼 내꺼 보시면 괜찮은 거야 그건 피의자에 걸리고 한동훈이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거는 뭐 안 되는 거야? 지금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 안잖아 장관이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다고 그리고 야 이거 얘기하고 하고 싶었는데 아 오늘 다 해 하 소위 말하는 변호사든 정치평론가든 뭐 평론이라고 해서 방송에서 나눈 사람도 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나는 요새는 한 1년 안 했지만 오늘 오랜만에 해 오랜만에 했고 예전에 지금은 유튜브하시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라고 불렸던 케이모 선배께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정치평론가는 결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틀리면 책임지고 방송 안 해야 되는 거래 응 그 고 그렇지 근데 그건 진짜 잘 맞추거든요 레츠고 진짜 잘 맞추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래 근데 사실 선거 걸 건 진짜 맞추기 어려워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그거 왜 평론가니까 문재인 될 수도 있고 윤석열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윤이 되고 저러면 윤이 됩니다 뭐 왜 들어 그거를 어? 자 윤석열 됩니다 왜? 문재인 됩니다 아니 이재명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니까요 어 그렇지 근데 떨어지면 쪽파리잖아 그렇지 그럼 당분간 방송 쉬어야 된다는 거야 응응응 아니 근데 JTBC는 아직도 하고 있더라 누나 아직도 해? 틀렸는데? 안 없어졌어? 시원하대 시원해 그러니까 틀렸는데 안 없어졌어 어쨌든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알지 응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 응 야 조국 사태 때 어 내가 그때 이제 이거 정치쇼 하기 전인데 응 영진이 형 프로에 매일 내가 단독 혼자 나갔어 매일 나갔잖아 야 영진이 형 대단해 나만 불러가지고 그래서 너 안 나오는 날 나 부르려고 그러는데 나 안 되고 뭐 어? 조국 정경집 지장창 씹었어 공중파에서 혼자 나가서 너 열나 싫어할 거야 아마 대 이것도 아니야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하나 했어 1대1 토론도 아니야 계속 씹었어 끝나고라면 문파들이 문자 폭탄을 오지간히 보내 그렇지 오지간히 보내지 나는 목숨 걸었다고 보다 나는 이거 걸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국 전부 다 무죄 나 못 나가 쪽팔려서 그만둘이지 응 그렇지 공중파 나가서 혼자 매일 조국이 유죽이다 이러는데 난 쪽팔라도 못 나가 난 다 맞추잖아 응 뭐 디테일한 거 틀려도 디테일한 건 좀 틀려도 어? 큰 틀에서 맞추면 김경수? 응 근데 휴자라고 그랬잖아 너랑 나랑 거의 똑같애 그거는 한동훈? 무죄라고 그랬잖아 근데 주구장창 조국이 무죄라고 외쳤던 위조가 아니고 뭐 검사의 공소장은 허위공문서 수준이고 뭐 공소건 남용이고 뭐 공소식 옌병 한동훈의 비밀번호를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어 틀렸잖아 다 해 지금 안 해야돼 안쪽팔려? 안쪽팔 예를 들어서 그게 법리적인 이유로 평론가들이 법리적인 거 잘 몰라서 법리적인 이유로 한해상 몇 명 있어 아 난 이렇게 뭐 근데 이런 이런 이유로 법리적인 이유로 이런 거 같습니다 검평으로 틀렸다 뭐 그렇지 그럼 틀려도 돼 응 나도 다 맞추는 건 아니니까 근데 거의 반정치적인 이유로 뭐 어쩌고 저고 어쩌고 그렇지 안 해야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난 쪽팔려서 못해 난 쪽팔려서 못해 촛불 뭐 서초동에서 들고 막 했던 그런 분들은 안 쪽팔리세요? 특히 나는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는 모를 수도 있어 그렇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믿잖아 자신 있게 얘기하는 평론가나 뭐 방송하는 사람들은 나 쉬는 게 맞다고 봐 쉬어야지 쪽팔리잖아 냉정하게 쉬어야지 가오상하잖아 아니야? 졸라 상하지 난 다 맞췄거든 그 뭐 아 진짜 싸가지 사실 사실 관련해서 박글 때부터 지금까지 싸가지 바가지야? 넌 원래 개바가지야 어쩌라고 나도 그거 보면은 그때 보수 거 관련된 거 할 때도 없고 야 그렇게 반대 얘기를 막 해 놓고 하는 사람은 야 너 말하지마 논두렁 너 조용해 왜 논두렁 왜 그 복귀 일성이 추미애, 박범계 뭐 그다음에 몇몇 얘기하던데 아 그리고 하나 더 어 제보자 있으면 부르기로 또 있어 아니 요 얘기 안 해 요 얘기 안 해 요 얘기 안 해 요 얘기 안 해 요 얘기를 안 해 내일 또 나가겠다 볼까? 뭐 안 되나 시간이? 아니 응 휴대전화 어 여러분 저 중앙지검 장님 응 장인수 휴대전화 확보했어요? 어 장인수 지현 씨 휴대전화 확보했어요? 그렇지 최강욱, 황희덕 확보했어요? 그렇지 거기 확보를 해야지 그거부터 답을 하고 응 어 예를 들어서 응 우리 쪽에서는 권원육착이라고 하지 그렇지 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 권원육착이야 내가 봐도 처음부터 장인수 뭐 예를 들어 황희석 최강 고발이 됐다고 하면 그렇지 그 사람들이 무슨 대화인지 봐주잖아 그 지 모시기는 오늘 불구속 기소됐어 아 그런데 딴 거로 된 거잖아 딴 거로 된 거야? 난 그거 기사로만 봤어 어 그거는 반개 같은 거야 완전 주륜 아니야 근데 이제 뭐 한동검 사장이 이거 이제 뭐 아 당연히 이것도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거라고 한 거 할 거야 이거야말로 그렇지 어? 졸라 멋있다 졸라 멋있다 티디라고 했어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제일 똑똑한 거 같아 싸가지 좀 먹고 재수는 좀 많이 없지 어 근데 내가 내 말이 다 맞잖아 그러니까 어 배주원님 오늘 테디 SBS 주영진 나와서 한동훈 사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 왕팬님 아유 우리 테디 어려움 두려운데 내가 그동안은 말이에요 국회 갑니다 내가 그동안은 영진이 형 풀이 왜 안 나가냐면 그 대장동 할 때 내가 무서워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대장동 혼자 쌌다가 여기서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파타야 그냥 거기 가서 막 쌌다가 만약에 이재명 되면 잡혀가야 되잖아 어 파타야 예약이지 파타야 예약이잖아 드럼통 파타야 예약이지 내가 잡혀갈까 봐 그러니까 자 우리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구독 안하고 계신 분들 빨리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어 자 근데 근데 어쨌든 파타야 되잖아 어 그렇지 어 그리고 장인수와 MBC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말하면 어 장인수가 이번에 그 또 그 김건희 여사 거 그 녹취록 까고 했던 그 완전 MBC에 자 김건희 여사지 응 여사야 여사의 녹취록은 응 그게 스트레이트에서 정말 이런 걸 가지고 보도할 가치가 있냐는 하지만 잘못된 보도는 아니야 왜 말한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치 그렇잖아 말 내가 한번 지랄했지만 여기서 어쨌든 녹음이 된 거 김건희 여사가 그런 얘기 한 건 맞고 응 맞아 그게 뉴스 가치가 있냐 없냐 변론을 들어도 그렇지 스트레이트 한 게 잘못된 오버나 이런 건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참 MBC가 MBC 했다 스트레이트가 스트레이트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지 장인수가 오버낸 건 아니야 응 근데 기자가 살다보면 응 오버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뭐 예를 들어서 논뚜렁 SBS 논뚜렁 하는데 쉽게 받았잖아 그치 아니야? 맞아 맞잖아 어 한겨레신문에 에이치모 기자가 응 윤석열 사건에서 대형 오버를 냈습니다 응 일면 탑에 윤중천 결장 갔다 응 근데 그거는 그 에이치 기자가 야 씨 윤중천 잡아야 되겠어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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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잡아야 되겠어 조작한 게 아니야 그렇지 이규헌 전 검사 이규헌이 말그대로 나 탑표 수리됐냐 안됐어 아직 감옥 안 갔어? 감옥은 아직 안 갔지 어 꼭 갈 겁니다 내가 봤어 거기는 가는 게 맞아 그건 내가 봐도 검사가 수사서류를 위조해가지고 허위 작성했다는 건 내 상식으로 이 할 수가 없어 어? 그쪽에서 조작해서 야 검사가 수사보고서 줬는데 윤석열이 그 별장 같다고 하니까 어우 그걸 쓰지 검사한테 검사님 어 이거 맞아요? 이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니까 H 기자는 오보를 냈어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한 거 아니라고 그리고 한겨레신문에서 하다못해 저 저녁 있는 아저씨 있잖아요 저녁 있는 아저씨 꽃감을 받았네 꽃감하고 스팸받은 거 엄청 침속을 타는데 오보는 아니야 그럼 꽃감 받은 건 맞으니까 그렇지 그치? 스팸하고 런처 미트인가 뭐 어 근데 검언유착 이건 오보낸 거야 이거 그렇지 신라제는 60억 뭐 투자하면 어쩌겠잖아 꽃도 아니잖아 대형 오보잖아 근데 오보잖아 책임을 져야지 그렇지 근데 이게 머리가 나빠서 나쁜 머리를 써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오보를 낸 겁니까? 아니면 나쁜 머리를 사악하게 돌려가지고 악의적으로 고의로 허위보도를 한 겁니까? 난 그게 궁금하다 그렇지 우리는 오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진짜 뭐 실제로 그래도 사과는 하고 뭔가는 해야 돼 그렇지 대형 오보를 해서 피해를 줬으면 어? 근데 하나 더 나는데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냥 머리가 나빠서 그냥 낸 오보야 어 아니면 나쁜 머리를 사악하게 굴려서 쓴 허위로 고의로 한 조작 보도야 난 그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 이걸 파야 돼 이게 중요한 거다 답은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게 중요해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어? 그럼 최소한 MBC랑 장인수는 사과보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뭐 씨 MBC는 지금 뭐 그냥 일단은 뭐 그냥 모르는 척 아직도 근데 아니 뭐 박범계 장관이 아직도 지금 뭐 끝이 아니라고 뭐 이래버리니까 그거 하겠어? 어제 안하지 어제 MBC인지 본비씨인지 거제 뭐 또 했냐? 거기 저 그 메인 뉴스 어 내가 지금 제보를 받았는데 뭔가 또 안 보지 보진 않지 내가 볼 것만 내가 네가 안 볼 텐데 MBC 얘기를 하길래 거기 보니까 음 그건 뭐예요 이거 일단은 간단하게 다뤘다 뭐 좋다 지들 쪽파리 간단하게 다뤘다 쳐 간단하게 다뤘대? 그럼 거기서 이제 기계 리포트에 나오는 얘기야 어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잔금을 풀어주지 않고 수사의 비협정이 5점으로 남았다 어 마지막 거 수사 대상자가 아이폰 잔금을 버티면 조사할 수 없다 어 어 그걸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이렇게 음 얘기했다는 거야 또 어 어 어 이거야 그러니까 그 핸드폰 얘기만 계속해 응 근데 아까 저희가 핸드폰 얘기 다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죠 알 텐데 변호사들을 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나를 이게 저기 무슨 진보 모습 떠나서 응 아니 변호사들은 아니잖아 이 정도 내용은 지금 어디냐면 누가 쓴 거냐면 어 MBC 제3노조 어 MBC 제3노조가 다른 노조가 여러 개잖아 어 제3노조에서 글을 올린 거야 어 거기에 나온 글이야 어 제목은 한동원 검사장 무혐의에도 MBC는 반성하지 않았다 어 어 그렇지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중계차 연결 한 번으로 간단히 보도했다 여기에 성장경 앵커가 응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어 재판에서 무조가 선고되는데도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 그렇지 KBS처럼 의혹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다 요거야 그러네 어 자 그러면서 자 음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보도했던 장목이잖아 장인수입니다 장인수 수년 전 요거 있는 거 읽어줄게요 어 딸기 찰 딸기 찹쌀떡의 눈물이라는 허위 보도라는 뭔지 몰라 딸기 찹쌀떡이면 아마 그 명동에서 여기 딸기 넣어가지고 찹쌀떡 하는 그거인데 그 어떤 보도인지 모르겠어 그게 딸기 찹 딸기 찹 딸기 찹쌀떡의 눈물이라는 허위 보도로 죄 없는 청년 사업가를 파산시켰다 MBC는 오보임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피해 구제도 오보 재벌을 막을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후 최경환 전 부총리 신라진 65억 투자 오보 검찰의 한명숙 모의위증 교사 주장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의 전환 오건 방송 등을 불러온 것이다 2022년 4월 7일 MBC 노동점 괄호 재산무조 어떡할 거에요 박성재 사장님 그러게 당신이 취임한 이후에 MBC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난 이거 이건 책임져야지 이건 책임져야다 단순 오보도 악의적으로 정권 때문에 그리고 나는 정말 궁금하다 누가 이 판을 짰는지 그렇지 우리가 지금 범언유착이랑 권언유착이라고 하니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말해서 기억이 안 나 오늘 여기 읽어온 글로 올라온 글로 내가 아까 제삼노조 올라온 글 제보자 X는 2020년 3월 페이스북에서 잠깐만 그거 되게 재밌지 황의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강욱 의원과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 라고 쓴 글을 공유했다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작전 들어갑니다 다 타사 다 타사 취재현장을 몰래카메라까지 들고 가서 찍어가면서 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나 어? 그렇지 이거는 이거는 오늘도 아침에 뭐 진짜 MBC가 이거는 진짜 이러면 안 돼 라디오 무슨 타임즈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 들어 하지마요 그냥 자기들도 하다보면 꼬이지 이게 뭐 수사 기록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공개가 됐는데 보면 이게 어쩌고 뭔 소리야 모르고 말을 하지마 우리 지금 다 설명해 준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놓은 건데 내 말이 다 맞아 그냥 아니면 데리고 와 뭐 김호준을 데리고 누구도 데리고 와 오늘 오늘 민주당이 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별 얘기를 안 할 줄 알았거든 근데 박홍근 제 원내대표가 거기도 요즘에 내가 아까 그랬잖아 지방서거 이번에 좀 지고 싶어하는 거 같다고 뭐 하나 했던데 제2의 한동훈을 막기 위해선 검수 안 박혀야 된다고 해 한 자로 끝? 내 얘기는 나보면 쓰지 말라고 내 얘기는 왜 자꾸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2의 한동훈을 막는가? 한동훈 범죄라는 뜻이야? 내가 그 기사 깔 게 있었는데 너 좀 문자 좀 저기 암흑 시절 방송 패러로 나와서 준수턴 태현이 형 고생 많았지 이동형님 진짜 고생 많았어 우리는 암흑의 시절 김김님 난 백성문 아까 너 어떤 분이 테디 뭐 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 같네요 회사원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기사가 없네 배주원님 오늘 테디 아 주영재 나와서 한동훈 사건 속 시원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뭐 하여튼 기사에 뭐 깔 게 있다고 아까 내가 그 얘기 박홍금 원대 대표한 얘기 근데 이게 자 여기 뭐가 또 있었는데 하여튼 뭐 제이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검수 한박 했는데 그 한동훈은 나쁘다는 걸 지금 딱 테디 아빠님도 있는데 고맙습니다 박홍금 씨 박홍금 의원님 이걸 경찰이 했으면 기소를 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하하 검수 한박 검수 한박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뭐야 이게 아예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반탈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꿈도 못 꿀 일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무혐의라는 어느 국민 납득하겠는가 우리 청취자 납득하십니다 왜? 내가 다 설명해줬거든 그럼 어? 의원님도 원하시면 제가 나가서 설명을 해드릴게 바쁘시면 정취자 수사를 한번 구독을 하시든지 한번 보면 딱 알텐데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핀 클립을 보시든지 그 클립이 다시 보기가 있나? 그러니까 늦게 올라올거야 아니 이게 법으로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은 다 참 제 식구에겐 비단길을 깔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모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그럼 결국 검찰이 제 식구를 한동훈을 감쌌다는데 그렇지 자 그럼 처음에 무혐의를 주장했던 변모 형사 1부장 이성윤 사람입니다 그렇지 소위 말하는 윤석열의 식구 아니에요 형사 2부장은 검사장에 아무나 안 시킵니다 다 지 새끼들 시켜요 그렇지 근데 형사구에서 다 무혐의를 올렸어 왜? 그렇지 왜? 왜? 반대 새끼인데 반대 새끼인데 우리 새끼가 아니라 반대 새끼인데 이게 검찰의 제죽구 감싸기야? 어? 그거를 가지고 자꾸 이것도 진영으로 하니까 응? 하여튼 이게 진짜 대단하다 진짜 내가 아찔하더라고 아찔해 이거는 저희 그 방송이나 한 번만 좀 보시고 이게 어떤 이유로 지금 무혐의가 나오고 어떻게 진행된 건지 알면 병무부장이 제일 먼저 저 무혐의 주장한 걸 하다가 튕겨나간 거 아니야 그렇지 거기 윤석열 19도 아니야 그럼 특수브라인도 아니야 그렇지 이성윤 라인이었는데 어? 거기서조차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건데 그렇죠 아 우리 그리님 오랜만에 온 민주당원입니다 이재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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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비번 안 깎는데 왜 한동훈만 깎나요 아 그러니까 저 아저씨는 물에 던지라고 그랬잖아 그치 물에 던지라고 그랬지 핸드폰 털리려면 간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것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야 그리고 뭐 이제 뭐 한동훈 검사장 이거 나온 얘기는 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윤호중 또 비대위원장 뭐 했냐 던가주 씨는 이번에 김혜경 법화 수사 시작하잖아 오공 시절을 보는 것 같다고 암흑한 오공 시절을 야 그게 암흑한 오공이면 적배청사는 뭐냐 그러면 유신독재냐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하고 김혜영씨가 그때 앞으로 있을 수사 이런데 철저히 뭐 적극 협조해서 진실을 밝혀 했다고 했거든 수사하니까 오공이래 오공 암흑한 오공 그러니까 검찰에 또 그래서 이제 또 이러면서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돼 약간 이런 쪽이야 경기도에서 고발한 거야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청에서 고발한 거 경기남부청에서 하는 거야 경기남부청 경찰이 한번 해보려고 한 게 아니고 경기남부청 경찰청 이 사람들아 알고 뭐라고 해야죠 하여튼 지금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민주당이 저 민주당 그 얘기 나왔지 경찰에 비대한 거는 어 견제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어저께 뭐 하여튼 건드리면 다 그래 그럼 뭐 검찰의 수사권 검찰이 안 돼 검찰 수사권 빼줘서 경찰 갖다 줘 그럼 경찰에 수사하면 경찰에 수사권이 비대 그거 누구 어디 줄 건데 누구 줘 중대본인가 거기 거기 가서 또 수사하면 거기 수사권 비대 한다면 어디 갈 건데 뭐 없어져 그 수사권이 수사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편 수사하지 말라는 뜻 아냐 우리 편 수사하면 50이야 50 그러니까 이건 그 카드 그거는 명백하게 나왔잖아요 소고기 뭐 이거 다 나왔던 얘기를 이제 수사 시작하는 건데 경기도청이 고발해서 그걸 다시 50이라고 하면 어떡해 맨날 정치보복 정치보복 이것만 하니까 정권 뺏긴 거죠 민주당이 근데 아직까지도 그 쬐끔 져가지고 쬐끔 져가지고 지금 아직도 검수완박하고 지금 그게 아직 거 못했다고 계속 그러잖아 그게 이제 결국은 민주당의 다리를 잡을 거고 응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바꾸는 거야? 응? 아니 그냥 해 이거 더 해 좀 이따 민주당이 이제 우리 다면 뭐해? 조국 조국 할 거야 주제 바꿔? 그렇지 이거 하고 하고 지금 얘기하고 뭐 다 했어 그리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뭐가 궁금하지? 한동은 어떻게 되냐고 응 이제 한동은 어떻게 되느냐 뭐 지금 기사사고를 5월 정도에 이제 수사 이제 복귀한다 그게 이제 뭐 중앙지검장이냐 뭐 수건지검장이냐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 5월은 아닐 거고 좀 더 지나야 되지? 5월은 아니야 내가 봐서 지방선거 지나고 하지 않겠어? 제가 5월에 5월에 저 취임을 하고 원래 검찰 정기사 7, 8월이거든 그렇지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다 되고 법무부 파악이 끝나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압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인사를 제청하고 검찰총장하고 맞고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하고 같이 이제 협의해가지고 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하겠지 어디로 갈 거 같아? 중앙? 일단 김오수가 그만두냐 안 그만두냐 안 그만두냐 가야 되고 거기는 안 그만둘 거 같고 거기는 뭐 약간 돌아선 거 같은데 근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버티지 못하고 어느 중간에 그만둘 거야 왜? 후배들이 안 따르는데 총직 어떻게 하나 그렇지 슬픈 얘기다 쪽팔려서 근데 어쨌든 이따치 임기가 있으니까 보장하고 자기가 그만둘 걸 할 수 없는 거고 찍어놔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 알아서 정리될 거야 알아서 나갈 건데 뭐 어쨌든 근데 나는 중앙 간다고 보지 음 그러니까 윤 당선인 그 특징상 성장상 윤 당선인의 내가 아는 윤 당선인의 습격과 음 여의도 이상 걱정을 좀 하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랄하고 국팀에서도 걱정을 하는 건 맞아 민주당에서 이거 얼마나 또 쾌라고 생각하겠어 내가 봤을 때는 시킬 거야 나도 시킨 날 왔다고 생각해 나는 그쪽에 봐 응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보고 음 그렇게 해서 대장동을 뚫어야지 음 자 장동이 대장동은 뚫릴 거야 음 뚫린다 내가 이거 뭐 하여튼 그냥 어 너의 생각으로 대장동 사건을 음 이렇게만 얘기하면 대장동 사건을 잘 아는 응 김만배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입이 열릴 거야 그렇게만 합시다 여기까지 죽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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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입이 열릴 거야 너무 많은 걸 알아 어 어쨌든 그럴 거야 그래서 수상가 강하게 드라이버 걸릴 수 있을 거고 이재명의 여기 아까 민주당 얘기는 나중에 민주당이 연결된 거니까 민주당 판단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이재명이 밖에 있으면 그러면 이재명 혼자 죽고 세판 짜면 돼요 민주당은 그렇지 이재명의 가치 있잖아요 음 대장동이 뚫리는 순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르르 단단 잘하십시오 응 뭐 생각해보면 이재명 충고지 그냥 이재명이 그냥 당대표 돼서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지방선거도 성남시장에 경기도지사 하셨는데 신두지 하셔야지 응 그리고 뭐 당대표도 하시고 응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게 같이 무너질 거야 아마도 아마도 되게 뭔가 섬찟한 얘기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박홍근 원내대표를 밀고 응 뭐 나는 민주당 속상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응 송영길 김종현 라인업을 짜고 그렇지 라고 하는 게 이재명 어 당을 이재명계로 확 장악을 해서 응 다시 한번 재편을 해서 그렇지 8월에 전당대표 전당대회 나와서 응 일단 자기가 제1 180도를 갖은 제1야당의 대표라서 수사에 대한 방어박을 치고 응 다음은 총선공청권을 가지고 그렇지 내 새끼들을 완전히 치고 완전히 깔고 대선을 간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 딱 시나리오잖아 원하는 시나리오 나라도 뭐 그렇게 짤 거예요 응 그리고 당신이 이재명 후보가 외부의 야인으로 있는 것보다 제1야당의 대표로 있는 게 검찰 수사를 막아낸 얼마나 좋은 방패야 되는 걸 인정 그렇지 민주당 전체로 봤을 때 그 방패가 뚫리면 같이 침몰입니다 어 밖에서 혼자 죽으면 되잖아 그치 바깥에 있으면 상임고문하고 있으면 혼자 빠지면 그쪽에 판 다시 싸면 되니까 민족의 당원이 얼마나 많고 의원이 180인데 사람이 없냐 말이 되냐 그럼 180명에다가 어? 지금 깔아놓은 당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지 그치 근데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이재명 계로 당은 제표라고 해서 같이 침몰입니다 어 내 말에 맞는 말 내 말 맞을 겁니다 섬뜩하지 민주당 음악 쪽에서 보면 정말 너가 더럽게 재수없겠다 섬뜩할 거야 섬뜩하죠 그게 그렇게 간다면 진짜 섬뜩한 시나리오가 되겠지 자 우리 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dann 안녕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